아우, 깜짝이야! 왜 이렇게 놀라? 무슨 죄라도 쳤어? 쟤는 무슨...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조만간 고시원 탈출하겠네 축하해 고마워 대비 아저씨 소주 딱 일참만 할까? 일참만? 이상하네? 뭐가? 공짜 아파트가 생겼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네 너무 좋아서 실감이 안 나서 그러지 뭐 정말이야? 정말이지 그럼 내 주제에 32평짜리 아파트가 웬 말이야 완전 대박이지 꽃배 맞으면 주제가 뭐 어때서? 쓰리스타 정과자에 젊지도 늙지도 않은 어중간한 나이 가진 거라곤 딸랑 몸뚱아리가 전부인 한심한 인생이지 뭐 내 주제에 찬밥 더운밥 가리겠어? 이제라도 나 좋아하는 남자 나타나면 팔자 고쳐야지 아줌마 아직 이뻐 아님 뭐 딱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이뻐 2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어 보이고 아니 웬일이야 재배 아저씨 입에서 날 칭찬하는 말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사 가지마 아줌마 정도면 상가 사정보다 훨씬 더 젊고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잖아 내 친구 중에도 많아 아줌마가 뭐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소개시킬 수 있어 돈 뭐? 돈은 많냐고 돈이 그렇게 중요해? 응 나한텐 돈이 제일로 중요해 너무 돈돈 하지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그거야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지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돈이 한 맺힌 사람처럼 왜 그래? 죽은 남편 말이야 신화유통 운송팀에서 일했어 우리 회사에서? 비정규직이었는데 밤낮 없이 주말도 없이 미친 듯이 일했어 그러다 오는 한 달 마냥 오는 휴일인데 모처럼 밀린 잠자라고 안 깨웠더니 해가 중체를 떴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죽어있더라고 뭐? 뭐야? 우린 과로사라고 하고 회사 측에선 심장마비라고 하고 사람 목숨이 개값도 안 되더라 나쁜 인간들 남편 죽고 등 떠밀려 사회로 나왔는데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? 원스타, 투스타, 쓰리스타 다는 거 시간 문제더라 꽃배마 아줌마한테도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맨날 베시베시 웃기만 하길래 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돈이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돈 걱정만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예순이 아니라 여든 살 먹은 영감님이라도 얼마든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사과 현실 Impact mund 우리가 왜 왜 덮 benefit 僧 그래도 무슨 하기 아멘